로봇 3D 비전 솔루션 저희 피킷은 벨기에 있는 로봇 3D 비전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고요. 로봇 솔루션 중에서 특히 빈피킹이라고 하는 빈에 무작위로 적재되어 있는 박스나 기계 부품들을 3D 비전으로 보고 집어내는 거기에 특화된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신제품으로 빌렛 피커라고 부르는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요. 빌렛 피커는 빈피킹 중에서 특히 단조 공장에 들어가는 빌렛들을 피킹할 수 있는 그리퍼까지 통합된 3D 비전 솔루션입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그리퍼가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이런 로봇 시스템을 설치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수만 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빌렛이 큰, 긴, 깊은 빈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바닥까지도 이제 남김없이 다 끄집어낼 수 있게 그렇게 제품과 솔루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리퍼에 3축을 더 추가를 해서 그리퍼 자체가 틸트가 되도록 어떻게 제품이 놓여 있든지 거기에 맞춰서 집을 수 있게 그리퍼가 설계되어 있고요. 소프트웨어도 로봇 마지막 축이 틸트되는 것까지 고려해서 가장 로봇이 빈하고 충돌 없이 끄집어낼 수 있게 그렇게 계산을 또 새롭게 하고 솔루션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제품은 SI 회사에 있는 엔지니어들이나 아니면 엔드유저 엔지니어들이 쉽게 배워서 쓸 수 있게 그렇게 쉬운 솔루션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3D 비전 하면 굉장히 어렵고 구현하기가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인데 그중에서 로봇과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이나 아니면 새로운 제품을 등록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로봇이 그 제품을 집어낼 때 가장 최적화된 그런 자세까지도 클릭 몇 번으로 바로 세팅할 수 있게 그렇게 소프트웨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는 어려웠던 3D 비전 솔루션을 현장에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한국에는 총 120대 이상 판매를 했고요. 그중에서 한 70% 이상이 실제 현장에 들어간 레퍼런스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자동차 1차 업체 쪽에 차체 만드는 공장에 여러 대가 설치되어 운영되어 있고요. 또 가전제품을 생산할 때 조립이라든지 그 부분에도 여러 대 이상 들어가서 실제 양산에 사용되고 있고 또 지게차 뒷부분에 들어가는 카운터 웨이트를 연마하는 공장에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들어가서 2년 이상 계속 사용 중에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3D 비전 로봇 솔루션이 실제 현장에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왜냐하면 그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사람이 힘들게 일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수요는 있지만 접근성이 어려운 기술적이나 가격 면으로 접근성이 어려운 게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더욱더 쉽게 만들고 더욱더 가격 경쟁력도 높이고 또 로봇 회사들이나 다른 SI 회사들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기술적인 접근성을 낮추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술 교육이나 기술 자료나 실제 레퍼런스를 통해서 데모나 현장 서비스까지 토탈로 저희가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한국 TK Korea의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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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